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하면 되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명절 관계로 저희가 무료 강연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명절 동안 푹 쉬시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제가 오후 9시에 역시 공부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시장 역시나 방향이 아직 없다 생각이 들죠. 미국 시장은 어떤가 한번 체크해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S&P랑 다오존스,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로 완전히 뿍 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횡보한 형태로 늘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약간은 루즈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고 많이 보셨을 텐데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올라갔다. 그 말은 채권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의 버블이 살짝 꺾이는 모습이 채권 시장부터 조금 보여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1월 들어오자마자 제가 고점 신도다. 이거 고점 신도 나오고 난 다음에는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 지금은 횡보 중이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락이다라고 우리가 완전히 확신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락이 아닐 수도 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명절 전에는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전통적으로 명절 전에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무래도 명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쉬고 있지만 다른 증시는 움직이고 있고 또 외교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뜨겁게 달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명절 전에 섣불리 매수하시는 습관보다는 명절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들은 명절 전에는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현금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구나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구나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절 지나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것이 좋고 추가 매수는 뭐든 그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상한가에는 위지트와 이트로운이 들어가 있는데 이트로운은 어제 제가 녹화할 때는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녹화 이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고 지금도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 연상, 이 연상을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상한가 근접으로는 23종목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자동차 결제하게 하겠다라는 가성화폐를 받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이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 비덴트부터 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네요.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온 종목들은 지금 5개가 있네요. 동양 에스텍부터 지금은 글로벌 SM까지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7종목이 지금은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부 토건입니다.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김경수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빠지는 게 살벌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K탑스입니다. BK탑스는 4년 적자 위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제가 조금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요즘에 설명을 많이 드리고 지난 11월 정도부터 작년 11월 10월 달부터 재무제표 좀 보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기업은 적자가 심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들이 이제는 조금은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텍이라고 하는 기업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파라텍 이전부터 소방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휴립로봇하고 이렇게 원래는 같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대주주가 계약 파괴 이후에 지문을 던졌나 마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급등했지만 최대주주 변경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휴립로봇과 파라텍 둘 다 폭락 중이고요. 그리고 이미지스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미지스 지금 이 회사도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되면은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일단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상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종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무상감자 등의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선 반영되면서 폭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MP항강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그림인데 지분 매각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으나 그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바이오젠 오늘도 폭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스펙이랑 합병하면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약세를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죠. 스펙인 시절에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폭락하고 있는 형태 이런 거 잘못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올라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옆쪽을 이렇게 횡보한다고 해가지고 덜컥 괜히 매수했다가 이렇게 폭락 맞게 되면 손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한 종목이라든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를 좀 깊이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올라왔을까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자회사가 옴니텔 옛날에 옴니텔인데 지금은 티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있어가지고 위지트도 그쪽으로 엮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럼 왜 상한가에 들어갈 정도의 이슈가 있었을까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에서 가상화폐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결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보여지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가야되나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고를 뚫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2,200원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 괜히 앞전에 비싸게 사셨다가 물렸다라고 한다면은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릴 것 같고요. 이트로운이라고 하는 회사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트로운은 도대체 무슨 회사이며 무슨 회사이며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 역시나 러시아 백신 관련해가지고 백신 관련주로서 급등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대주주가 EID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EID라고 하는 회사가 또 백신 관련주를 엮이면서 지금은 급등하고 있죠. EID가. 그래서 자회사인 이트로운도 같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 백신 이야기와 함께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게 역시나 풍문과 뉴스를 뿌리면서 올라오는 내용인 것 같다. 세력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기업이고요. 이트로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렇게까지 출중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뭐 엄청나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쪽이 맞다. 근데 일단 600원에서 7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이슈의 크기상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저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동양 S텍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동양 S텍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주당 한 주에 무상증자 결정이죠. 이 무상증자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보통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증자 이후에 증자 효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괜히 무상증자한다고 괜히 가져가다가 이게 빠졌다가 갈 수 있다 했잖아요. 괜히 가져가다가 빠졌다가 갈 때 물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상증자가 무엇인지도 좀 잘 아셔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이 정보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무상증자가 보면 아직까지는 무상증자가 3월 20일 신규 상장 예정주고 신주 배정이 25일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절 지나고 난 다음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좋은 게 저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매수세가 5,5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데 상승이 멈춘다라고 하거나 상승이 더 이상 안 간다고 한다면은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뭐 딱 다른 기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무상증자, 개별 이슈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약발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500원 이상까지 노려볼 수는 있으나 힘이 빠지면은 매도하라. 그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조금 더 보유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절 지나서까지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 기술 투자 갭 두고 난다면 밀리고 있잖아요.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 기술 투자도 나름의 대장주거든요. 비트코인에서. 근데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비덴트 볼까요? 비덴트. 이런 것들도 역시나 딱히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위지트가 상한가에 들어간 게 개별적인 어떤 매수 세력 때문에 매수의 힘 때문에 올라간 거지 비트코인 테마는 이미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 위지트도 크게 가지 못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볼 때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둘레둘레를 좀 살펴보시면서 관련주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관련주 중에서도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거나 매매를 하시거나 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관련주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장투사들 한번 관심 가지고 본다면 역시나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컴퍼니 K 어제 봤던 거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바닥에 있지만 역시나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역시 장투사들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많이 보인다. 근데 지금 이제 명절 전에 굳이 매수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시장이 약간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여러분들 좀 지켜보신 다음에 명절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만 조금 늦게 간다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으니까요. 그 점 명심하시고 지금은 오전에 매수세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양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관망하자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명절이 코앞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역발상 투자로 만나 뵐 테니까요. 시장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영진 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